민성이가 BA24 짝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닉스 다 끝났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C레벨부터 이제 초등학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지 못해. 그래서 C L U E 네요.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내죠? 클루. 그래서 둘, 하나, 셋. 그래서 얘가 클루 내는 이유를 볼까요? 클루. C는? 중에서? L은 항상? U는? 중에서? U. E는 끝에 있어서 소리 나지. 그래서 합쳐서? 클루. OK. 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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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래서 소리? 클루. 클루. 아 펜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클루 된 이유 써볼까요? C. C. L. L. U. U. E. 소리? 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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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 D. F. E. E. F. F. D. E. D. D E.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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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B O O T 합쳐서? Boat 뜨진 안녕하세요 Boat Tissure? 응, Boat는 Pedal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죠 Boat Boat 그래서 소리 Boat 쓰기 B O A T 소리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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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네 네 네 L L I H 이거는 뭐여서 낸소리 음 우리 OK 뭔 소리 낸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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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L A O O Q O 아울뤪시 어? 어? 그래서 합치면 뭐가 됐지? 어울릿 어울릿이야 이게 어울릿이라고 누렸어요 어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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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아울릿 어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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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면 아울리쉬가 될까요? 오가 뭐가 되고 있어요? 아가 되고 있죠. 아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아우 여기까지는 아우 아울 아울 얘는 LISH는 리쉬 여기다가 아우 소리 합치면 다 합쳐서 뭐가 됩니까? 아울리쉬 아울리쉬 오케이, O는 O, O, A, O O, O, A, O 중에서 아 아 됐고 W는 항상 우 몇 가지 소리 아우 아우 L은 항상 응 몇 가지 소리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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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빼미 몰라요? 아울 올빼미 아울 I는 뭐 중에 I, E, O I, E, O 중에서 E E 그래서 여기까지 아울리 아울리 SH는 항상 CH 그래서 다 합쳐서 아울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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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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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해보세요 아우 아우 을 아울 아울 혀가 왜 밖으로 안 나옵니까?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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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엘 O A C H L은 소리 Rouch 러우치 그래서 L은 O A O 여기까지 Rouch 러우치 러우치 오케이 그래서 소리 러우치 러우치 N O A C H 소리 왜 이렇게 되지 보면은 뽑으니까 러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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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혀가 뒤로 들어가 밖으로 나오라니까 러우치 왜 혀가 뒤로 들어가 밖으로 나오라니까 러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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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방금 전에 했는데 헤매면 어떡합니까 이 친구야 오케이 계속해서 R O A D 내리는 소리 러우드 R은 R O A는 O 똑같은 소리 러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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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쳐서 러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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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리 러우드 러우드 R O A A D 소리 러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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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S H O O K 소리 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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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S H 시 시 O O 우 우 K 그 합쳐서 슉크 슉크 오케이 소리 슉크 슉크 쓰기 S H O O K 소리 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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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다음에 C L O W N 뭐였어 내 소리? 클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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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케이 클로운이 아니고 클라운 하나씩 스크 오케이 예 아 우 뇌 합쳐서 클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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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그러세요 아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소리가 뭐라구요 클라운 클라운 이거 클라운 된 이유 하나씩 씨는 O는 뭐 중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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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중에서 A, W는 U, N은 N, 합쳐서 CLOUD K, 얘가 무슨 소리이냐고... 클라운 아깄 Ik은, 광대란 뜻이야 클라운 K, 소리라운 C, L, L A A W N 이렇게 안 생겼던 거 같은데? 네, 뭐 안 생겼습니다 어 여기 A를 오르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 이래야지 잘했습니다 뭐라고요? 클라운 클라운 오케이 클라운 클라운 오케이 그래서 다음 친구 M A R O O N 내가 내는 소리 METAL METAL 오케이, 하나씩 M M A R R U U 네 네 네 니가 아까 했던 소리랑은 다른 것 같은데? METAL? 뭔가 METAL 아닌 것 같지? 이거 약간 METAL으로 하면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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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L가 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래야지 METAL가 되려면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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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AL M MERE MERE 마룬 그래서 소리 마룬 마룬 M M O O R R W W N 이렇게 생겼나 방금 봤던 게? 맞아요? 맞습니다 뭔가 M A R U O O 있지 않았냐 아까? O O가 O 되지 않았냐 아까?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생겼던 거 같은데 마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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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중에서 O O E는 원래 E에 O인데 지금은 안 나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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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리 True T R U E 우리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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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래서 C R O W 모여서 그럼 자신감 있게 해볼까요? 그럼 OK 하나씩 그 R R O O 옥 옥 앞에서 크로운 크라운 크라운우 아 오늘 안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뭐 했어 아웃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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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였어 그래서 여기 또 있네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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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였어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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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크라운은 왕관이라는 뜻이고요 크라운은 왕관이라는 뜻이고요 크라운은 광대라는 뜻이고요 크라운은 광대라는 뜻이 있어요 응 크라운하고 크라운하고 다른 거네요 비슷하다고 비슷하지가 않은데요 소리 크라운 크롸 아운 요렇게 하면 라운 다음 치면 크라운 크라운 유엔에이치 오오케이 우리는 운 훅 하나씩 우 우 우 흠 운 훅 운 훅 운 훅 운 훅 운 훅 아 그럼 U를 어느 분에 가겠습니다 운 훅 운 훅 운 훅 운 훅 운 훅 우우오 우 우어 중에서 n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언 on, h 는, o 는, o, k 는, hook. 그래서 여기는, hook. 그래서 합쳐서, unhook. unhook. 그래서 소리, unhook. unhook. u, n, h, o, o, k. k. 소리, unhook. unhook, unhook. o, k.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 쓰기 10개 골라서 잘 써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네.